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의 3학년 지금 재학중인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의 프로젝트로 현재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살짝 맛보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토치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실습,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좀 어려워요. 여기 안 있는 내용은 약간의 코딩 실력도 가미가 돼야 되고 수학적 지식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니 약간 좀 집중해 주셔서 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딥러닝 라이브러리에는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텐서플로우의 장점은 협조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라는. 텐서플로우는 이제 텐서보드라는 것을 통해서 파라미터 딥러닝은 각종 파라미터가 존재해요. 파라미터의 변화, 양상 및 모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또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또 존재합니다. 이건 텐서플로우 기반 딥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다른 라이브러리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저도 이제 케라스로 입문을 했고요. 모델 구축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케라스 문제인지 뒤에만 백엔드, 모델 아닌 딥한 곳의 문제인지 확인하기에 좀 힘든 단점이 있어요. 파이토치,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학습 가능.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두더라고요. 동의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케라스를 먼저 배우고 파이토치를 배우면 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잖아요. 근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학습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텐서플로우가 상당히 어려운 축에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에 비해 사용자가 적어 자료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게 파이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학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많이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라스로 딥러닝을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케라스는 모델을 구성할 때 좀 자세히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모델을 구성이 되면은 막 배치 사이즈라는 것도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뭐랄 때 케라스는 좀 많은 제약이 있지만 파이토치는 좀 그것들을 좀 상세하게 조절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이제 이용해서 배우는 게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나중 가면 좀 모델을 복잡하게 구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파이토치가 이해가 간다. 자기가 코딩 실력이 되고 막 사이즈 지식이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파이토치가 이제 잘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그럼 파이토치를 배우는 걸 추천해요. 수학적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코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추후 딥러닝을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요. 딥러닝 모델링에 파이토치를 더 많이 쓰는 추세고요. 클로바에 제가 기말고 뭐지? 소프트웨어 AI 경진대회를 나갔었는데 거기 이제 본선 대회에서 OCR, 사진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는 AI 모델로 인식해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뽑아내서 변환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클로바에 있는 OCR 모델을 갖고 와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거 있는 클로바 모델도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구현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 네이버에서조차 파이토치로 구현을 하는구나. 그러면 많이 대세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이토치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코딩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캐라스로 입문을 하고 파이토치로 갈아탄다. 이것도 솔직히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캐라스가 확실히 모델이 가는데 편리하거든요. 이거는 결국 매를 먼저 맞냐 나중에 맞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무조건 솔직히 파이토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캐라스만으로는 확실히 무언가를 하는데 한계점이 와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냥 이제 파이토치로 그냥 빡세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이토치는 어떻게 인스톨을 하냐. 콘다 액티베이트는 아까 전에 강의 드렸던 판다스 사이킬론도 다 콘다 액티베이트를 하고 가상 환경 활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스톨 파이토치. 파이토치를 인스톨 해줍니다. 그러면 인포트를 해주면 바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뭐 이건 어려운 게 없죠. 자 이제 텐서라는 걸 이해해 볼게요. 이제 파이토치는 텐서라는 자료형을 다뤄요. 이제 저희가 텐서 1차원. 1차원은 보통 사람들이 배열이라고 부르죠. 2차원 데이터는 횡렬. 다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3차원 이상은 그런 걸 텐서라고 막 불러요. 다차원 배열이죠. 그것도 결국엔 3차원 배열. 근데 파이토치는 1디멘션, 2디멘션, 3디멘션 이상 다 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게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룬 자료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같이. 판다스에서 했던 데이터 프레임같이 자료형.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거 텐서 다루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네, 가봅시다. 일단 이거는 제가 올려둔 코드고요. 미리 이렇게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할 것까지. 이거는 신경쓰지 말고 먼저 아래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텐서가 뭐라 했죠? 배열이라 했죠? 그러면 1, 2, 3, 4 라는 걸 담겨있는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텐서 EX라고 하고 톨치 텐서 톨치 텐서하고 대괄호 1,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텐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해주시면 실행시키고 출력해주면 텐서 쉐입 판다스에서도 했었죠. 쉐입 모양을 나타낸다고 했죠. 사이즈가 4다. 0번째 인덱스에는 1이 담겨있고 1번째에는 2가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배열 접근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d 텐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대괄호 2개 해주고 하나 씌워준 거 한 다음에 컴마 하나 씌워준 거 다음에 컴마 는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만 해줄 거니까 8까지만 그래서 2d 텐서 생성 그러면 쉐입 2, 4 1, 2, 3, 4 5, 6, 7, 8 0번째 인덱스에는 이렇게 담겨있는 걸 알 수 있죠. 1번째 인덱스에는 이렇게 담겨있고 그럼 만약에 print 텐서 2, 8, 6, 4, 9, 8, 5, 5, 6, 6, 8, 9, 8, 9, 8, 10. 0 하면 뭐가 나올까요? 0번째에 첫번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차원 배열을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1 빼고 싶으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0, 1, 2, 3, 4, 5 0, 1, 2, 3, 4, 5, 6, 7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텐서 뭐 첫번째 인덱스에서 1 빼주고 하나하나 하면 복잡하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걸 지원을 해요. 텐서에서. 그래서 텐서 EX2D-1을 해주면 전체 요소에 대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토치.d 타입 해주면은 이제 이거에 아닌 데이터들이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는지 할 수 있고요. 정수나 보통 플로트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걸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닌. 닌 연산은 뭐죠? 평균이죠. 근데 이 평균을 연산하시면 소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소수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d타입을 플로트 32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점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줄 때 어떻게 바꿔주냐. 토치 텐서 해주고 텐서를 써줍니다. 그냥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그대로 해주면 돼요. 아니 그냥 d타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d타입하고 토치.플로트 32 이렇게 써주시면은 토치의 자료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토치 민 아니 텐서 EXED 닷 민을 해주면 모든 값의 평균 엑시스 0을 해주면 열의 평균 1을 해주면 행의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썸 이것도 뭐 똑같아요. 그냥 모든 요소의 합 열의 합 행의 합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전 EXIS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였때는 행으로 아까 데이터 프레임 컨케이트네디션 할 때 EXIS가 1일 때는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1일 때 열 단위로 이제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0일 때 열의 합이 되죠. 이건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0 행이죠. 행을 삭제시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행을 다 지우면 뭐예요? 행이 하나만 남겠죠. 그럼 그걸 열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말이 되고 1이 되면 행의 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열을 다 지워서 하나의 행으로 나타낸다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열을 다 열을 다 열을 다 열을 다 열을 다 날리면 돼요. 그래서요. 행들의 합을 다 보여주는 거죠. 행에 있는 값을. 알겠죠? 좀 말이 버벅했는데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제 딥러닝에서는 손실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오차를 나타낸 지표예요. 이제 근데 이제 리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리그레이션은 저희가 키를 예측하고 싶어요. 몸무게. 그러면 167.5 187.3 수치로 예측해야 되죠. 이런 거를 리그레이션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은 0 또는 1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 여자 남자 강아지 개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낙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그레이션에서 많이 쓰는 로스 펌션은 MSE라는 평균 제곱 모차입니다. 이것이 뭐냐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을 제곱한 거에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톨치 NN이라는 거에서 MSE로스라는 걸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예요. 이건 다중분류 손실 함수라고 하고요. NN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건 수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쓰인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희는 CS로 한번 해보는 게 목표니까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진 분류 손실 함수를 얘기해요. NNBC 로스라고 합니다. 이 NNBC 로스와 NNBC with 로짓 로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이 NNBC 로스는 모델 구성 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필요로 해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는 분류를 진행 때 마지막에 꼭 적용해 줘야 되는 함수인데 이걸 무조건 적용해 줘야 되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모델 구성 시 마지막에 활성화 함수가 불필요해요. 그냥 확률 계산을 알아서 해 주거든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얘가 0이 될지 1이 될지 1이 될 확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값을 계산하게 해준다는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그모이드 라는 활성화 함수를 넣어줘야 그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BC 로스가 되면 활성화 함수가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 BC with 로진 로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불필요하게 돼요. 확률 계산을 알아서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디엔트 데스켄트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경사의 반대방향을 계속 이동 X축은 가중치고 Y축은 손실함수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뭐냐. 저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경사강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경사가 진 대로 쭈르륵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손실함수가 가장 작아지는 걸 원해요. 항상 손실이 커지면 당연히 안 좋죠. 예측한 거랑 실제값이랑 다르니까 안 좋죠. 그래서 가중치를 초기화를 시키는데 그거를 가중치와 손실함수의 어떠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것을 가중치가 멸칠 땐 특정한 값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손실함수. 근데 그거를 경사 가진 방향으로 두두두두 옮겨간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사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가중치를 어떠한 알파 값을 곱하고 손실함수를 가중치로 미분안, 편미분안 값에 대해 만큼 움직인다. 편미분안 미분값 곱하기 알파를 빼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는 경사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사광법의 딥러닝이 딥러닝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딥러닝을 가중치를 초기화를 해야 손실함수가 가장 최소값을 잃을 수 있는지 찾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가 뭐냐? 현재 가중치 값에 따라 얼마나 가중치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너무 큰 학습률이라면 전역회에 수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지역회라고 해요 지역적으로 가장 작은 값 근데 이것은 가장 작은 값이죠 모든 손실함수, 이 함수에 대해서 손실함수와 가중치 함수에 대해서 그럼 이걸 전역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학습률이면 전역회에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발산해버려요 너무 많이 움직여버려서 너무 작은 학습률을 선택하게 되면 지력회에 수렴할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작은 학습률을 가지게 되면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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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네요 조금씩! 한 발 한 발씩! 그래서 가다보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다를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진동하겠죠 적당한 학습률을 고르게 된다면은 이렇게 고르, 이렇게 고르, 이렇게 고르, 이렇게 고르, 이렇게 고르, 이렇게 전역회에 수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큰 학습률을 고르게 된다면은 이게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발산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딥러닝을 학습할 때는 자, 오늘은 일단 필요한 지식, 첫번 필요한 지식에 대한 걸 먼저 이 정도까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수업에는 옵티마이저의 설명, 그리고 이제 자동미분이라는 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요 파이토치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문학과 3학년 김동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